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나병조 오너믹에 위치한 카페 이서입니다. 이서 책방이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사장님께서 북카페 형식으로 카페를 꾸미셨더라고요. 잘못 읽으면 이서방이 돼요. 매장을 오픈한 시간에 찾아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정말 차분하고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 카페에 책을 읽으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이 카페를 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죠. 브런치가 정말 맛있는 곳이라고 소개받고 왔는데 시절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음식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메뉴 3번과 4번을 시켰습니다. 이 녀석은 달콤하구요. 이 녀석은 산뜻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이 녀석은 산뜻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그럼 음식 구경 잘하고 가세요. 그리고 엔딩 쪽에 음악이 시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